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이 얘기 하자마자 헛웃음치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야 가성비가 어딨냐 성주야 다 가성비 없지 저도 알아요. 그래픽카드는 가성비가 없는데 근데 반년 넘게 존버해야 가격이 좀 내릴 것 같은데 반년 존버 못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꼭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오늘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 제작해 봤습니다. 여기에 6700XT를 추가시켰놨는데 그나마 이놈이 가성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사양 컴퓨터 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팜플렛 아니면 마트 팜플렛 본다는 느낌으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구매할 분들도 같이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성비 비교해보죠. 하이엔드 구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90부터 2070 슈퍼는 누가 말하더라도 얘들은 고사양 그래픽카드예요. 하이엔드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하이엔드에 속한다 생각하고 여름도 싹 묶어서 한번 보면요. 일단 3090은 출시 초기가가 200만원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딴 제품에 비하면요. 물론 얘도 한 30%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번 달 대비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하늘 나러 갔어요. 이거 뭐 전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일 구리인 제품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900XT 한번 볼게요. 6900XT는 그나마 3090보다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둘이 성능 비슷하다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얘도 처음 나올 때 110만원 하던 게 지금 200만원 넘게까지 올랐잖아요. 그다보니 이것도 가성비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6800XT 한번 봅시다. 6800XT는 전월 기준으로 아주 소풍 내렸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색칠을 그냥 검은색으로 해뒀는데 아쉽게 빨간 거는 가격이 오른 걸 빨간 걸로 칠했고 그리고 파란 거는 가격이 느린 걸 파란 걸로 칠한 겁니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6800XT도 다른 애들보다는 그나마 가성비가 나아 보이지만 막상 사려고 하자니 가격이 좀 오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작년 12월만 해도 89만원 88만원에 팔던 놈이에요. 물론 이제는 그 가격 보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정상가는 한 130 정도라고 봐요. 130, 140 하여튼 여도 거품이 좀 있어요. 6800XT도 상공팔건 한번 볼게요. 상공팔건 같은 경우가 진짜 가장 많이 오른 놈이죠. 원래 99만원 하던 놈이 지금은 제일 싼 제품이 220만원 합니다. 두 배는 꽤 올랐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00만원 정도 하면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얘도 제가 거품가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품가 거품이 거치고 나면 얼마쯤 할까요? 한 160?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60, 150 정도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은 5월달쯤에 아마 상공팔공 티에가 나올 텐데 걔도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만큼 다 올려놨으니까 90이나 80이나 여튼 지금 상공팔공 사는 거는 아 이거는 뭐 채굴하시는 분도 답이 없는 가격이고 채굴하면 이제 돈 쏟는 건 어느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뭐 채굴 안 하신 분들도 답이 없는 가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800 노멀 한번 볼게요. XT가 안 붙은 거 요거 요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은데 그나마 사실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는 가상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소폭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140만원 중반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싼 제품 찾아보면 그래서 3080에는 좀 못 미치지만 한 10% 성능 차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FHD 기준으로 QHD에서는 한 20% 차이 나요. 한 번쯤 구매를 고민해보실 수 있긴 합니다. 2080Ti는 RCLP 이미 단축돼서 안 나온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게 찍혀있는 거고 이건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싱크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갖고 있는 뭐도 한두 뭘밖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 적는 거라서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3070 볼게요. 3070에 3080Ti나 선을 거의 똑같거든요. 이거 새 제품이 지금 140만원 가까이 합니다. 너무 비싸죠. 사실 수입사에서 이거 푸는 가격은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 유통업자를 지나가면 20만원이 더 묻는다는 거죠. 30만원이나 꽤나 큰 폭으로 가격이 더 붙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것도 거품이 있어요. 나중에 채굴이 어느 정도 채산상액이 떨어지고는 안 되는 거품이 거치면서 한 110만원, 11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성비가 없어요. 사기 좀 애매합니다. 사실 상공친구 살 바에는 6800 사는 게 무조건 맞다고 할 정도로 게이밍 성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간에서 꼭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6800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폐수하세요. 싹 다 폐수하고 요 밑에 거 볼게요. 요 밑에 급은 그 다음 뭐 하이엔드라 보기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급 제품인 제품들로 요 놈 같은 6700XT 요번에 나오는 신제품이 가장 살만해요. 왜? 어... 지금 물건이 아무래도 AMD 제품이다 보니까 좀 비선호하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다가 채굴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얘는 이제 채산성이 좀 안 좋거든요. 얘 뭐 상공70보다 채굴이 안 돼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상공60보다도 뭐 채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반 유저들이 사는 형편이라서 100만원 조금 넘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몇몇 싼 제품들은 90몇만원에 살 수도 있어요. 80몇만원은 조금 어려운데 90만원 중반정대에 조립 컴퓨터에 들어가는 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 가성비 좀 있어요. 진짜 고성능 PC 맞추고 싶은데 예산은 조금 빡빡하다. 한 200 정도다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5800에 6700XT 그리고 나머지 부품 집어넣으면 대충 어우... 쓸만한 게이밍 PC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요. 2080 슈퍼는 뭐 재생산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제고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가격이 소폭 내리게 했는데 요거 사긴 좀 애매하죠. 어... 차에 6700XT 쓰는 게 맞지. 성능도 한 한 7, 8% 더 높고 어... 3960 Ti는 8핀 하나 버전이냐 8핀 두 개 버전이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한 4%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놈이 이제 채굴하는 최산성이 음... 상공치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상공치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게이밍 성능은 뭐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요거는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오로지 채굴하시는 분들만 사가는 판국이고 국내에 3000CG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놈이 3060보다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없어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080도 뭐 이거 단종된 제품이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2070 슈퍼도 재생상되지 않았고 국내 재고 소진함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 90만원 주고 살 바에는 그냥 무조건 뭐다? 6700XT 쓰는 게 맞죠. 얘네 성능 차이가 거의 20% 가까이 나는데요. 6700XT 보시고 각이 거의 똑같거든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군치우 슈퍼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인스트림 구간 한번 봅시다. 하이엔드 구간 다 받는 것 같고 메인스트림 쭉 보면 곤란합니다. 혼란하다. 혼란해. 5700XT가 90만원 합니다. 이거 작년가 기억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작년에 40만원 중반하던 제품이에요. 지금 2배 뛰었어요. 왜? 채굴이 그만큼 잘 되거든요. 이거 얘네 최산성이 3960Ti랑 미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3960Ti까지는 안 되는데 음 하여튼 그 인재까지 돼요. 아니 서로 비슷하겠다. 하여튼 최산성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칩니다. 조금.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4 정도? 3, 4 정도? 가격도 거기에 미치진 않더라도 큰 폭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거 중고가격이 제가 이거 샀는 가격보다 한 30만원 40만원 비싼 판국이에요. 노답이죠. 패스합시다.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3060 한번 볼게요. 3060이 그나마 게이머들 이제 주머니가 조금 더 헐빈한 분들이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놈이 원래 채굴이 안 돼서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이 형상하고 있었어요. 7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후반이었는데 하하하 이제는 이거 채굴하는 그 메인보드 전용 메인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6A, 7A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소포도 올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이거 게임용도 사는 것도 좀 호객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10만원만 더 주면 사실 6700XT를 살 수 있는데 10만원 정도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얼마나 됩니까? 30% 넘게 나요. 그러다 보니 뭐 3060 쓸 바에 10만원 더 보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뭐 예전 구 정가로 파신 분이 있다면 70만원이나 60만원 후반으로 그러면 사오되겠지만 그렇게 파신 분이 이제는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3060도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70 어 넘어가세요. 전세대인데다가 3060보다도 성능이 낮은데 가격은 뭐다? 거의 똑같거나 조금 더 비싸다. 넘어갑시다. 2060 슈퍼는 재생산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산업체는 62만원, 63만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다만 그 단품은 안 팔고 완본체로 팔더라고요. 그런 업체에서 사면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62 정도면 살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놈 성능이냐 3060 성능이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5% 정도인데 가격적으로 20만원 이상 쌉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60만원 초중반에 살 때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또 뭐 70만원 넘게 준다 그러면 좀 애매해져요. 여하튼 그래도 이건 좀 살만하다 라고 이해가 넘어가겠습니다. 5700도 마찬가지로 채굴할 때 50 해시레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30만원 중반하던 거예요. 30만원 중반, 30만원 후반하던 건데 지금 거의 75만원 정도 합니다. 심지어 국내 물량이 없어요. 이게 거의 직구 가격이거든요. 여하튼 이것도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5600XT도 사실상 국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6700XT랑 비슷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2060도 또다시 재생산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갤럭시하고 EMTEC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좀 괜찮은 가격이 풀릴 때가 있어요.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초 사이 정도요. 고를 때는 살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가끔 단품 판매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잘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사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 성전님 이거 원래 40만원짜리인데 지금 60만원인데 나쁘지 않다고요. 다른 애들 두 배 뛰었잖아요. 다른 애들 두 배 뛰었는데 구형이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한 4, 50%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밑에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메인 스트리머 한번 볼게요. 1160Ti 한번 보세요. 오? 1160Ti가 더 비싼데요? 네 더 비싸요. 1160 슈퍼도 거의 60만원 돈이고 그냥 1660도 55만원이에요. 이거랑 그냥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10만원도 차이 안 나요. 어이가 없죠? 그다 보니까 이거 3개 갈 바에는 그냥 돈 몇만원 더 버텨어요. 2060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물건 있는 업체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검색하다 보면 나오긴 합니다. 여튼 그래서 완본체로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2060 요제품은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완전 전멸 수준이 여기 살 거 없음. 어? 성재님 그래도 1160 슈퍼는 좀 싼 것 같은데요. 1160 슈퍼가 42만원인데 뭐가 싸요. 이거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원래 얼만지 기계 안 나죠. 25만원 하던 거예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17만원 올랐지. 25만원, 17만원 올랐으면 70%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 살만합니다. 이거는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뭐랑? 2060이랑 얼마 차이 나는데요. 차이 많이 나지. 이걸 백분위로 따지면 음 대충 1.1 곱하면 100이 되겠다. 여기 1.1 곱하면 대충 얼마야. 이게 70%고 이거는 100%라고 봐야 되잖아. 그럼 30% 성능 차이 나지. 크죠? 어느 걸 100%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튼 차이가 큽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가격 차이는 뭐다? 가격 차이는 50%도 안 나.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이거 살아가기 좀 애매해요. 물론 예산이 빡빡하고 딱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별로 추천하는 게 좀 애매해요. 밑에 가겠습니다. 밑에 1060은 재생산한 것도 아니고 넘어가고 RX579도 물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물건 없어요. 5500X도 물건 없어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물건 없습니다. 1650 4기가는 그래도 종종 판매를 하더라고요. 3만원 정도 합니다. 얘 성능이 얼마인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쟤는 1060 3기가 랑 비슷하고 RX570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삐스피스탑니다. 3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예전에는 이거 RX570이 17만원이었어요. 17만원이고 이게 20만원이라서 이게 별로 안 살만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RX570이 물건 없어서 엄청 올랐으니까 별로 안 살만해 보이고 1650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성능이 리뉴얼 되기 전에 성능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리뉴얼 거의 1년 전이 됐거든요. 메모리 변경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저도 표를 바꾼 거예요. 이거 바꿔가지고 성능이 옳은 거를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1060 수준이니까 너무 큰 걸 바라고 1650 사시면 안 돼요. 딱 배그 국민 옵션 프레치로 돌릴만한 제품이나 보면 되는 거예요. 100Ti는 어때요? 요새 재생산 된다 그러는데 아이 답도 없어요. 이거 살 빼는 게 그냥 1650 쓰지. 아 성주님 뭐 요 사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답도 없다 그러는데요. 현식에는 그래픽 카드 살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다 답도 없어요. 어지간하면 11400에 내장 그래프스 쓰거나 아니면 루나르 사서 내장 그래프스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게이머가 안 이상. 게이머라면 선택의 여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2060 슈퍼나 2060 사거나 아니면 6700XT나 사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니까 진짜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쯤 다가오면 신규 채굴자는 확 줄어들 거예요. 벌써 최산성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월 대비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뛰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뛰었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1월달에 150만원이었거든요. 이더리움이 근데 지금 채굴량보다는 두 배 더 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픽 카드 가격은 이만큼 올라있는데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본전 뽑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고 한여름에는 공조장치를 제대로 시설하지 않은 곳은 3000CG가 비디오 메모리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산성이 떨어질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떨어질 거예요. 온도 못 잡아서 그런 경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작은 창고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중고로 아마 그래픽 카드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대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기에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거품가는 약간 까질 것 같아요. 거품가가 까지더라도 절대 12월로 가격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12월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거품가 까지만 한 1월달 2월달 가격 사이 정도로 내려갈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월달 미친 가격보다는 그나마 좀 싸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4월달은 전체 접었을 때 3월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 그 정도로 오늘 딱 보니까 표가 정리가 되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더 오르진 않았어요. 오름세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저번달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번달은 거의 20% 30% 오름세였거든요. 자 그럼 총평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오르만큼 오른 상태라 덜 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네 라는 게 하이엔드 구간입니다. 얘네들 보면 각이 거의 저번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맞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오르진 않는데 더 내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그나마 살만해 보이는 거는 이제 4월에도 오존도 물건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6700XT 정도입니다. 이거는 체구율자들이 안 가져가니까 그나마 유저선에 넘어가는 편이고 물량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이놈이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혹자는 AMD 제품이라서 레이트레싱도 없고 RT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깡 성능만큼은 그래도 여기 표에 적혀있는 성능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픽카드는 가성비를 가장 따져야 될 때라서 여기 구간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버 문제가 5000 시리즈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만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엔드는 마무리 짓고요. 미들레인지 쭉 봤을 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겠네. 퍼포먼스 라인업쯤 봤을 때는 2060 제세상 제품 들어올 때 그 V3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올 때 조금 이제 50만원 후반 아니면 60만원 초 정도 저렴하게 나오면 그런 거 하나 건질 만해요. 아니면 2060 슈퍼 같은 거 딱 그 정도고 나머지는 살 거 없어요. 없고 메인스트림은 에이 에이 그냥 살 거 없어. 에이 하하하 그냥 살 거 없습니다. 그냥 살 거 없는데 에 에 1650 슈퍼나 1650 정도까지는 이제 완전히 PC에 30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게에 들어간다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요. 딱 그 정도까지에요. 만약에 40만원 중반 넘어가 버린다 1650 슈퍼나 1650이 그러면 그냥 2060 몇십만원 더 주고 사세요. 성능차에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요. 90% 성능에 얘는 뭐고 50% 성능도 안됨. 슈퍼로 간다케도 60% 성능밖에 안됨. 꽤 크죠. 차이가. 30%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여튼 이 정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어때요? 보니까 느낌이 와 성조님 그냥 전 존보 타겠습니다. 어우 그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당장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고요.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잊지 말고 찍어줘요. 아이제 이거 표 만들 때마다 하루치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